희가시노 게이고 추리게임 예고소설 살인사건 1장 소설 내 액자 소설의 제목입니다. 살인의 제목 제3회 스기야마 발레단의 사무국장인 나카야마 하루코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스키나미에 있는 발레단에 출근했다. 사무소는 연습실과 같은 건물 안에 있다. 어라? 그녀는 잠긴 건물을 열려다가 생각했다. 문이 이미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왔지? 참 별일이네. 그녀 말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장인 스기야마 슈스케와 그의 아들이자 발레 연출가이기도 한 스기야마 고이치로 뿐이다. 하지만 슈스케는 지금 유럽에 있다. 그렇다면 고이치로가 왔단 소리다. 아침에 약한 그가 이렇게 일찍 연습실에 오다니 하루코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녀는 고이치로에게 인사나 하려고 연습실로 향했다. 그런데 복도를 걷는데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만약 고이치로가 왔다면 주차장에 그의 MI인 BMW가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 주차장에는 분명 차가 없었다. 일말의 불안을 안고 그녀는 연습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넓은 연습실 바닥 가운데 하얀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나카야마 하루코는 처음에는 누가 의상을 놔두고 갔다고 생각했다. 그건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 역할의 무용수들이 입는 의상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가가면서 그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틀림없는 백조 의상이었다. 다만 의상만이 아니었다. 의상을 입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가 프리마돈나 유미카와 히메코라는 사실을 안 순간 나카야마 하루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미카와 히메코의 가슴에는 단검이 박혀 있었다. 소량의 출혈이 하얀 의상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몇 초가 흐른 후 나카야마 하루코는 비명을 질렀다라고 치려는데 현관 벨이 울렸다. 구식 워드 프로세서 앞에 있던 마쓰이 기오후미는 책상 위에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13분이었다. 그는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도어스코프로 보니 엔도의 마르고 허연 얼굴이 보였다. 마쓰이는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마쓰이는 싹싹한 미소를 지었다. 조금 늦었어. 미안. 미안해. 엔도는 수염난 얼굴로 한 손을 들어 사과했다. 아니 어서 들어오세요. 좁지만. 마쓰이는 엔도를 맞아들였다. 방은 4평 크기의 원룸이다. 가구라고 해봤자 침대와 워드 프로세서 책상, 싸구려 유리 테이블이 있을 뿐이다. 서류 종류는 벽 쪽에 그냥 쌓아놨다. 마쓰이가 내놓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방석 위에 엔도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이건 선물. 고기장 조림이야. 컵라면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날 테니까. 엔도는 종이로 싼 꾸러미를 테이블에 놓았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마쓰이는 고개를 여러 번 숙였다. 오 글 쓰고 있었나 보군. 연재 3회 원고인가? 엔도는 워드 프로세서 화면을 보며 물었다. 네 도무지 생각대로 되진 않지만 말입니다. 아니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초조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이번 달 소설 긴초는 받았나? 아 네 어제 받았습니다. 마쓰이는 그렇게 말하고 워드 프로세서 책상에서 소설 잡지 한 권을 들어 엔도 앞에 내려놓았다. 엔도는 그걸 펄럭펄럭 넘기더니 지난달 마쓰이가 쓴 살인의 제복 제2회를 펼쳤다. 아 이제까지의 전개는 그럭저럭 좋아. 아 이래서 갑자기 사체가 등장하는 것도 좋았고. 간호사가 병원에서 목줄려 죽다. 아 영상으로 써도 아주 자극적이었지. 고맙습니다. 이 회는 어떠셨나요? 어 이 회도 좋았어. 백화점 엘리베이터 거리 살해되는 장면은 아주 박명 넘쳤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마쓰이는 일어나 싱크대 옆에 놓인 커피메이커 스위치를 눌렀다. 엔도가 오면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커피가루와 물을 이미 넣어두었다. 아 그런데 그게 말이야 뭐랄까 살인 상황 자체는 자극적인데 이야기 전개가 좀 평범해 등장인물도 존재감이 좀 부족하고 신문기자인 주인공한테 조금 더 개성을 넣어주면 좋을 듯 한데 아 그런가요? 마쓰이는 엔도와프로와 다시 앉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아 아니 그렇게 낯감해 필요는 없네. 소설로서 잘 완성됐어. 이야기 전개도 자연스럽고 인물 행동에도 억지가 없어. 매번 사체가 나오는데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탄탄한 자네 글쓰기 방식 덕분이라고 생각하네. 다른 작가의 소설 중에는 얘기 분위기를 도둑이 위해서 등장인물한테 이상한 행동을 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 않나. 거기 비하면 자네 작품은 늘 질이 높아. 아 고맙습니다. 마쓰이는 다시 고개를 조아렸다. 그런데 말이야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팔리느냐. 그럼 또 얘기가 달라져. 조금 엉망이라도 전개가 흥미로운 쪽이 더 잘 팔리는 게 현실이거든. 독자는 보라고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는 제대로 읽지를 않아. 작은 데 매달리질 않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임팩트가 필요해. 엔도는 오른손 주먹을 꽉 쥐었다. 화제가 될 만한 것만 있으면 이 소설은 분명히 된다고. 그럼 관능적인 장면을 좀 넣을까요? 엔도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저었다. 안 돼. 그런 소심한 방법으로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 뭐 관능적인 장면을 넣는다고 해서 임팩트가 생길 것 같나. 성인물이 범람하고 인터넷에 수정도 안 된 사진들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말이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아 그걸 생각해내는 게 자네 일이지. 반드시 세상 사람들 입에서 악소리가 나오게 하고 싶다고. 어쨌든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소설보다도 훨씬 기발한 세상이니까 말이야. 엔도는 그렇게 말하고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짓고 가져온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신문 스크랩이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 신문을 정리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봤네. 아주 크게 다뤄지지 않아서 실렸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 뭔데요? 잠깐 보게. 아주 흥미로워. 마스인은 스크랩을 받았다. 신문 기사는 작았다. 사회면 구석에나 실렸으리라. 하지만 마스인은 그 기사를 읽고 흠칫 놀라고 말았다. 제목은 간호사 교살 사체 마스도 병원에서였다. 헉 재밌지? 엔도가 싱글거리며 말했다. 자네 소설 제1회에 나오는 상황하고 아주 똑같아. 우연의 일치겠지만 아 그래도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아주 신기하더라고. 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네는 열심히 머리를 짠해서 이런 사건을 그렸겠지만 현실에는 이런 게 자주 있는 일이란 거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스인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2장 엔도는 커피를 한 잔만 마시고 돌아갔다. 마스인은 두 잔째 커피를 마시면서 워드 프로세서 앞에 앉았다. 하지만 바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엔도에게 들은 말이 마음에 걸렸다. 현실을 뛰어넘는 임팩트라.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면 고생하지 않겠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스이 기호후미가 작가로 데뷔한 것은 3년 전이다. 소설 김초가 모집한 신인상에 응모해 가작으로 입선한 게 계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이래 10년 이상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작가를 목표로 달려와 드디어 출발선에 선 것이다. 그 후 소설 작지에 단편을 발표하거나 때로는 장편 소설을 써서 단행본으로 발간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생활은 만만치 않다. 단편 소설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원고료는 얼마 되지 않았고 단행본이라고 해도 그와 같은 무명 작가는 기껏해야 수천 부가 발행되니 인세도 반하다. 물론 단행본이 중세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다. 그런 그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김초시아에서 내내 그를 담당한 엔도였다. 엔도는 편집장을 설득해서 큰 실적도 없는 마스이에게 소설 김초에서의 연재라는 큰일을 주었다. 이제 막 부임한 편집장은 신인을 이용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듯 한데 엔도가 얘기할 때까지 마스이 기요후미라는 작가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만큼 마스이는 이 일로 엔도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추천해 준 엔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성공시킴으로써 작가로서 유명해지고 싶었다. 살인의 제복은 연쇄살인을 다룬 추리소설이다. 범인은 간호사, 백화점 여직원, 발레리나 등 독특한 제복이나 의상을 입는 여성만을 살해한다. 주인공은 처음 살해된 간호사의 연인이자 신문기자다. 그가 경찰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상에 다가가 마침내 진범과 대결한다는 게 중요한 줄거리다. 마스이는 지금까지 쓴 내용을 다시 읽었다. 엔도의 말대로 역시 조금 전개가 평범한 것도 같다. 한마디로 지루하다는 소리다. 아, 그래서 책이 안 팔리나. 현관벨이 울린 건 그때였다.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택배가 올 일도 없고 수금원이 올 예정도 없다. 문을 열자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조금 마른 남자와 조금 뚱뚱한 남자 콤비였다. 둘 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아, 저... 뚱뚱한 쪽이 문 옆의 문패를 다시 보며 말했다. 마스이 선생님은? 접니다. 아, 예. 뚱뚱한 남자는 마른 남자와 마주봤다. 그리고 다시 마스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뚫어지게 살펴봤다. 마스이 작가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실은 수사에 협조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가 경찰 수첩을 내보였다. 마스이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죠?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아, 들어오세요. 마스이는 두 형사를 집으로 들였다. 둘은 옹색하게 나란히 앉았다. 뚱뚱한 쪽이 모토키, 마른 쪽이 시미즈라고 했다. 우선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살인의 제복이라는 소설을 연재 중이시죠? 네, 그런데요? 제 1회에서 간호사 사례를 그리셨더군요. 네.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건이 마스도에서 일어난 걸 아십니까? 아, 조금 전 담당자한테서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 실은 말입니다. 말하던 모토키의 시선이 방의 구석으로 향했다. 거기에 놓인 이번 달 소설 김초로 손을 뻗었다. 아, 실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건 오늘 오전 중입니다. 두, 두 번째라뇨? 살아야 당한 건 오미야에 있는 맘프쿠 백화점에서 일하는 엘리베이터 거리입니다. 뒷덜미를 송곳 같은 걸로 찔렸습니다. 즉사한 걸로 보이고요. 예? 물론 아시겠죠. 어제 발매한 이 소설 잡지에 실린 당신 소설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장 음, 이상한 일이 다 있네. 엔도는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다. 뭐, 우연이겠지만요. 마스인은 아이스크림을 입으로 가져갔다. 둘은 김초샤 옆에 있는 카페에 있었다. 마스인은 형사가 왔던 일을 엔도에게 보고하러 왔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하고 자네 소설의 유사성을 잘도 알아내네. 형사 중에 소설 김초에 애독자라도 있나? 아, 경찰한테 그 사실을 알린 일반 시민의 전화가 있었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요. 음, 그래서 형사는 뭘 물어봤어?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소설을 발표하고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들은 적 있냐?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냐? 일련의 사건에 지피는 건 없냐? 하, 당연히 없지. 예, 물론 없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데뷔한 이래 펠레터 같은 것도 악평 같은 것도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소설을 발표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뭐. 엔도는 웃으면서 마스위를 달랜 후 심각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음, 하지만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용이라뇨? 아휴, 둔하네. 자, 보라고. 소설대로 사람이 죽었다고. 응? 재밌지 않아? 그야, 그렇지만 범인은 자네 소설을 읽고 다음 희생자를 정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자네 소설은 현실 사건의 예고편인 거지. 이런 점을 세상에 어필하면 틀림없이 화제가 될 거야. 아주 큰 마스위 기호흠이라는 이름이 주목을 받고 책도 잘 팔리겠지. 그렇게 일이 잘 풀릴까요? 그럼! 편집자로서의 내 감을 믿게. 좋아, 아는 신문 기자한테 말해보지. 틀림없이 관심을 가질 거야. 아마 자네를 취재하러 갈지도 몰라. 준비하고 있게. 그런데 그 아는 신문 기자는 엔도만큼 흥분하진 않은 모양이다. 며칠이 지나도 마스위에게 신문 기자로부터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다른 매체가 다루려는 기미도 전혀 없었다. 아휴, 미안해. 지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엔도가 마스위의 집을 찾아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들어보니까 조금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의 예언대로 됐다고 말하는 뭐, 자칭 초능력자나 예언자, 점성술사, 뭐 그런 게 꽤 있대. 아무래도 우릴 그렇게 봤나 봐. 저는 작가입니다. 자칭 작가가 아니라 진짜 작가라고요. 그렇게 말했지. 에휴, 그런데도 전혀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 뭐, 이름이나 알리려는 짓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뭐, 확실히 이름을 알리려고는 하고 있지. 마스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또 하나 오지 않을까?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앤도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가를 가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살인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자네 소설대로 말이야. 에휴, 에휴, 그건 좀... 너무 심한가?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네? 마스위는 침묵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설마 그런 일이...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일 후 우유와 토스트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던 마스위는 사회면을 펼쳤다가 입에 물고 있던 우유를 뿜을 뻔했다. 프리마돈나, 칼에 찔려 살해되다. 라는 머릿기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8시쯤 도쿄도 세타가야구 땡땡 가가미 발레단에서 댄서가 죽었다. 라고 출근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시청 세이조 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연습실에서 이곳 발레단 소속의 하라구치 유카리 씨가 가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하라구치 씨는 무대용 의상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등산용 칼이 꽂혀 있었다. 마스위는 신문을 내던졌다.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싶었다. 바로 옆에 놓아둔 소설 긴초 최신호를 바라봤다. 그건 그저께 발매되었다. 말도 안 돼. 이번에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을 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수화기를 들자 엔도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신문 봤어? 네, 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됐어. 이제 언론도 자네 소설에 주목할 거야. 이제부터 바빠질 걸세.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 소설대로 사람이 죽어나가다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아이고 참 참 그런 고민해봤자 한 푼도 안 생겨. 어쨌든 지금은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해야지. 조금 전 전에 얘기했던 신문 기자한테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 꼭 자네 얘기를 듣고 싶대. 나중에 또 연락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게. 알았지? 아, 예. 마쓰이가 어영부영 대답하자 엔도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준비라고 해도 뭘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관벨이 울렸다. 모토키와 시미즈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둘 다 지난번과는 상태가 조금 달랐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세타카야의 발레단 사건 아십니까? 네, 신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왔는지 아시겠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두 형사를 방으로 안내했다. 형사들은 앉자마자 나란히 수첩을 꺼내들었다. 아, 우선 묻고 싶은 건 왜 간호사, 엘리베이터걸, 발레리나를 죽였냐는 겁니다. 물론 당신 소설 얘기죠. 모토키가 말했다. 어, 그 왜냐고 물으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번 소설에서는요. 다양한 제복을 입은 여성을 노리는 범인을 그려볼 생각이었어요. 어, 그래서 간호사나 엘리베이터걸을 죽이면 재미있겠다고. 재미? 심이지 형사가 눈을 부릅떠다. 당신, 재미있겠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나? 유족의 슬픔을 도대체! 심이지군! 심이지군! 응? 모토키가 심이지 형사에 무릎을 때렸다. 지금 소설 얘기 중이었는데. 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심이지는 머리에 손을 대고 사과했다. 아무래도 상당히 덜렁대는 성격인 듯하다. 모토키가 마스위 쪽을 바라봤다. 어, 연재하는 줄거리는 미리 만듭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나 엘리베이터걸을 피해자로 전부터 정해뒀냐는 말입니다. 아, 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연재가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 얘기를 정해놓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하고 엘리베이터걸, 발레리나가 살해된다는 설정도 연재 시작 전부터 정해둔 거죠. 거기까지는 예고편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고요. 아, 다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여성이 살해되는지 이미 정해두셨습니까? 아, 그건 앞으로 생각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다음에 연재할 원고를 쓰려던 참이어서요. 음, 모토키 형사는 팔짱을 꼈다. 아, 실은 당신을 조금 조사해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신은 작가로 그다지 유명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 아, 고액 납세자 명단에도 없고 그렇게 돌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 팔리는 작가라는 거는 뭐 제가 제일 잘합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당신의 소설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무래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범인의 마음을 통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었다면 저는 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모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당신 작품에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태면 열광적인 팬이라거나. 뭐, 어떻습니까? 그런 인물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팬이라고 할 만한 독자가 저한테 단 하나라도 있을지요. 의아할 뿐입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요. 범인의 목적을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모토키 형사는 팔짱을 풀었다. 그리고 수첩을 적고 다시 마스의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자주 있어서 드문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어쨌든 당신의 알리바이를 묻겠습니다. 우선 간호사가 살해된 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가 사라진 후에도 마스의의 불쾌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왜 내가 알리바이를 대야 한단 말인가? 내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너무 어처구니 없네. 커피라도 마셔 기분 전환이라도 할 셈으로 일어났을 때 다시 벨이 울렸다.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여자 목소리 마스의 선생님 계십니까? 마스의 선생님? 마스의 선생님? 마스의는 서둘러 잠금장치를 풀었다. 문을 열자 번쩍번쩍 플래시가 터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마스의는 저절로 얼굴을 가렸다. 마스의 선생님이시죠? 마스의가 눈을 뜨자 바로 앞에 정장을 입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었다. 그 중 몇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피는 게 있으십니까? 선생님의 소설대로 여성이 살해됐는데요. 아니 그건 나도 뭐가 뭔지 범인의 목적은 뭘까요? 모릅니다.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라. 옆에서 다른 남성 리포터가 질문했다. 못보다도요 소설 속에서 왜 제복 입은 여성만을 죽였습니까? 그게 그건... 당신 취향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어떤 여성을 죽일 겁니까? 다른 리포터가 또 물어왔다. 마스의가 우물쭈물하자 차례차례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은 승무원인가요? 여고생입니까? SM여왕인가요? 수많은 목소리가 일제히 날아와 마스의의 머리가 멍해졌다. 이건 분명 꿈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조금 전 SM여왕인가요? 라는 질문에 SM은 새디즘, 마조이즘 성향의 각 대문자를 따서 표현한 것입니다. 4장 벌컥 문을 열고 엔도가 들어왔다. 하! 마스의 대선생! 됐어! 드디어 됐다고! 하하하하! 그는 되병들이 술을 들고 있었다. 그것을 다다미 위에 툭 놓고 본인도 책상다리로 앉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라니! 소설 김초가 날개도 찐듯 팔리고 있어. 게다가 자네가 전에 발표한 단행본도 이미 중세에 들어갔다고. 예? 중세? 마스의는 절로 등을 꽂고 싶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오 말고! 해냈어! 하하하하! 일단 건배부터 하자고? 오! 아! 예! 예! 마스의는 일어나 싱크대에서 컵을 씻기 시작했다. 중세! 얼마나 멋진 울림을 주는 말인가! 이제까지 자신과는 인연이 없는 말이었다. 평생 인연이 생길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아! 저... 컵을 씻던 손을 멈추고 마스의는 돌아봤다. 중요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 중세라면 도대체 얼마나 찍나요? 부수? 하하! 모두 2만부야! 2만! 이제까지 자네가 낸 책이 세 권이니까 합쳐서 6만부 증세지! 마스의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만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다. 아이! 이 정도로 감격해서는 곤란해. 아무리 책이 안 팔리는 시대라고 해도 10만부씩 파는 작가도 많아. 우리도 목표를 높이 둬야지. 예. 하지만 그렇게 팔린 적이 없어서 무슨 소리야. 지금부터라고. 뭐 그 심정은 알지만 일단 축배를 들자고. 엔도는 됐병에 뚜껑을 땄다. 마스의는 씻어온 컵을 내밀었다. 엔도가 양손으로 술을 따랐다. 흘러넘친 술이 마스의의 손을 적셨다. 문제는 다음이야. 한동안 술을 마신 후 엔도가 말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소설 긴초가 주목을 모을 게 분명해. 독자는 앞다퉈서 자네 소설을 읽겠지. 무엇보다 다음에 어떤 여성이 살해될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범인은 다음에도 제 소설대로 죽일까요? 그야 모르지. 우리로서는 범인이 계속 잡히지 않고 자네 소설대로 범행을 저질러주길 바랄 뿐이지. 엔도가 돌아간 후에도 마스의는 한동안 멍했다. 믿을 수 없었다. TV와 신문 등에서 그의 소설과 연쇄살인 사건의 유사성을 보도한 이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스의 기호흠이라는 이름이 느닷없이 높은 인지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당연히 저작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어제쯤부터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요 며칠은 매일 취재에도 쫓겼다. 실은 이미 두 번이나 TV에도 출연했다.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스의는 신문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리라. 엔도가 말했듯 이 기회를 살리는 것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마스의는 워드 프로세서 앞에 앉아 전원을 켰다. 조금 취하긴 했지만 슬슬 다음 연재 원고를 써야 했다. 이번에는 어떤 제복의 여성이 살해되도록 해야 할까. 그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내가 쓰는 글이 현실이 된다. 엔도는 반드시 화려한 복장의 여성으로 하라고 했다. 그쪽이 더 화제가 될 거라고. 음... 교토에 마이코 정도가 좋겠어. 엔도는 혀가 꼬인 채 그렇게 말했었다. 마이코란 정식 게이샤가 되기 전에 견습 게이샤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판 앞에 앉아 첫 번째 키를 누르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또 취재인가 하며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마스미 기우음이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마스의가 아는 상대는 아닌 듯 했다. 그런데요? 나 범인인데요. 범인? 제복여성 연쇄살인의 범인. 당신 소살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그 범인 말이야. 설마 농담은 그만둬. 정말 내가 죽였어. 나 때문에 당신도 유명해져서 좋지. 장난 전화 받을 시간 없습니다. 장난 아닌데 내가 처음 경찰에 전화해서 사건과 소설의 유사성을 알려줬다고. 마스의는 입을 다물었다. 남자가 한 말은 보도된 적 없는 것이었다. 남자는 다시 낮게 웃었다. 아무래도 이제는 믿는 것 같네.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자수해요. 내가 자수하면 당신의 좋은 꿈도 끝나. 세상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있겠지. 다시 무명작가로 돌아가고 싶어? 본심을 들켜 마스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아귀에 찬 웃음소리를 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신하고 거래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거래? 내 요구는 이거야. 다음 소설에서 치어리들을 죽여줘. 응. 살해 방법은 교살. 자기 방에서 치어리더 의상을 입은 상태로 살해되지. 잠깐. 왜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끝까지 내 말을 들어. 당신이 그렇게 쓰면 이번에도 나는 그대로 치어리더를 죽여줄 거야. 그럼 또 세상은 시끄러워지겠지. 당신 소설하고 이름도 주목받을 게 분명해. 어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 이제까지는 내가 당신 소설대로 죽일 상대를 골랐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죽이는 대로 당신이 소설을 쓰라고. 웃기지 마. 그럴 수는 없어. 어, 그래. 그럼 다음 사건은 당신 소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질 거야. 그럼 이전 사건들은 다 단순한 우연에 불과해지지.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몰려들던 TV 관계자 녀석들도 갑자기 당신한테 흥미를 잃지 않을까? 맞쓰이는 반론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마도 남자의 말이 옳을 것이다. 천천히 생각해. 일단 현실 세계에서 다음에 죽는 여자는 치어리더야. 그걸 잊지 마. 그런 말을 남기고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5장 소설 긴초 발매일은 매달 20일이다. 살인의 지복 제4회가 실리는 이 잡지가 발매된 날 아침. 몇몇 서점 앞에 긴 줄이 생겼다. 이런 일은 인기 아이돌이 화보집을 낼 때 정도뿐이다. 각 서점의 점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했다. 소설 긴초를 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펼친 곳은 물론 살인의 제복이 실린 페이지였다. 이번에는 어떤 여성이 살해될까?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건 치어리더였다. 맨션에 자기 방에서 제복을 입은 채 목졸려 살해됐다는 것이 이번에 그려진 상황이었다. 그걸 알고 많은 여성이 안도했다. 일단 이번 달에는 자신이 당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물론 일부 여성들은 몸을 떨었다. 말할 것도 없이 치어리더들이었다. 여러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민원이 왔어. 응원단 소속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탈퇴한다고. 물론 무시했지. 범인이 우리 소설을 모방하는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어쨌든 반응이 대단해. 다들 소설 잡지가 이렇게 팔린 거는 수십 년 만이래. 전화로 말하는 엔도의 목소리가 잔뜩 흥분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다음은 언제 실제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지. 듣기로는 경찰이 대학하고 고등학교 응원단에 감시를 붙였다더라. 범인이 그 감시망을 뚫을지 그게 문제야. 엔도는 대놓고 범인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 엔도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은 소설 긴초가 발매되고 나흘 뒤였다. 스기나미구에 있는 맨션의 어떤 방에서 여대생이 죽은 것이다. 소설에 그려진 상황과 완벽하게 똑같이 치어리더 의상을 입은 채 침대에서 교살됐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즉 형사가 마쓰이를 찾아와 끈질기게 사정 청취를 했고 다음으로 언론 관계자가 달려왔다. 다만 그 수가 두 배로 늘었다. 마쓰이 기호흠이의 이름은 완전히 메이저가 되었고 책도 계속 팔려나갔다. 단행본이 각각 10만부를 돌파했다. 원고료도 뛰었고 일도 쇠도 했다. TV 출연 의뢰도 이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내 말대로 한 게 정답이었지. 지금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작가야. 축하해. 자, 바로 다음 표적을 제시하겠어. 이제 그만하면 어때? 이봐, 혼자만 단맛을 보고 끝내자고? 그거 너무 제멋대로 아냐? 당신도 위험해. 언젠가 체포될 거야. 그래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래하고 있잖아. 미안하지만 아직도 벌을 줘야 하는 여자가 많아. 좀 반반하게 생겼다고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멍청한 여자들 말이야. 남자의 얘기를 듣고 마스인은 감이 왔다.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 남자는 피해자들에게 차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하지만 보통 그런 상대를 죽이면 경찰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알아차릴 우려가 있다. 같은 남자를 찾다는 점 말이다. 그래서 소설 줄거리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정신이상자의 짓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혐의가 오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아마도 마스의 소설 예고편을 읽고 차관한 게 분명하다. 남자가 말했다. 다음은 회사 안내데스크 여직원이야. 행방불명된 뒤 산속에서 사체로 발견되지. 물론 복장은 안내데스크 여직원 유니폼이고. 이번에도 교살로 하지. 목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면 어떨까. 이봐. 각 방면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소설을 한동안 쉬라거나 적어도 살인 장면을 넣지 말라거나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다음 회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지는 나도 아직 몰라. 어라. 당신들이 늘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어디로 갔지? 그래도 일단 내 말대로 쓰라고. 쓰지 않으면 나랑 당신이 한 패라는 걸 세상에 폭로할 테니까. 그럼 이만. 남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든 채 마스인은 어쩔 줄 몰랐다. 소설을 쓰지 말라는 압력이 각 방면에서 오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현재 긴초샤는 자숙하자는 방침을 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를 일이다. 또 다양한 업계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직업 여성을 소설 속에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긴초샤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 항공사와 모델 사무소 같은 곳에서 말이다. 그러나 마스인은 남자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 남자와의 거래가 드러나면 애써 얻은 지위만이 아니라 작가 생명 자체가 끝날 것이다. 사흘 후 다시 형사들이 찾아왔다. 다음 소설 둘거리는 정하셨습니까? 모토키 형사가 물었다. 아니요. 아직. 지금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바람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재를 쉬라거나 살인 장면을 넣지 말라는 요구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한데요. 형사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도 본인 소설대로 사람이 죽으니까 좋은 기분은 아닐 겁니다. 이번 딱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부디 살인 장면을 좀 쓰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은 언론 통제일 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 정말 안됩니까? 거절하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군요. 그럼 다음에 어떤 여성이 살해되는지만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것만 알면 미리 방어하기 쉬우니까요. 형사의 질문에 마스인은 당황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범인의 범행이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출포될 수도 있다. 스튜어디스입니다. 생각 끝에 그가 대답했다. 오, 그렇군요. 대표적인 제복이죠. 형사들은 이해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다음 달 20일, 예정대로 소설 김초가 발매되었다. 물론 살인의 제복 제5회에서 살해된 것은 스튜어디스가 아니었다. 인류 기업의 안내데스크 여직원이 산속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소설대로 소설 김초가 발매된 닷새 후 지지부의 산속에서 모 상사에 근무하던 안내데스크 여직원이 사체로 발견되었다. 그 사체는 에르메스 스카프로 목이 졸려 있었다. 소설 그대로였다. 6장 아, 정말 여론이 험악해졌어. 그래서 회사로서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뜻하지 않은 일이라 나도 유감이야. 하지만, 응? 포기해 주게.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느낌이었다. 당분간 소설 속에 살인 장면을 쓰지 말아달라고 김초시아 측이 엔도를 통해 얘기한 것이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겁니까? 아이, 어디까지나 자숙이야. 뭐, 자네 인지도는 이미 충분히 올랐고 단행본도 엄청 팔렸어. 소설 김초도 무지한 이윤을 얻었지. 이제 슬슬 손을 뗄 때 아닌가. 살인의 제복을 완결하려면 살인이 더 일어나야 해요. 에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프로의 수완이야. 경찰도 다음 원고가 나오는 대로 보여달라고 했다고.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야. 자네도 지난달에 살해되는 건 스튜어디스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찰들이 어, 스튜어디스 대부분을 감시하는 태세를 취했다고 해. 그런데 막상 책이 나왔는데 접수대 직원으로 바뀌어 있어서 완전히 허물켜게 했다고. 아유, 한참 쓴 소리를 들었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바꿨죠. 뭐, 그건 좋아. 어쨌든 이번에는 살인 장면은 빼. 알겠지? 그렇게 말하고 엔도는 돌아갔다. 마스인은 고민에 빠졌다. 범인이 받아들여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범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버스 가이드를 죽이라는 짓이었다. 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엄청 뿜어져 나온다든가. 뭐, 아무튼 좀 잔혹한 묘사를 넣어. 범인은 명백히 즐기고 있었다. 마스인은 수화기를 들고 신음했다. 지시를 무시하면 범인은 진상을 폭로할 것이다. 그렇다고 살인 장면을 쓸 수도 없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물었다. 실제로 어디서 살해할 생각이야? 그런 걸 물어서 어쩌려고. 소설에서 쓰는 장소는 거기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하려고. 경찰들이 원고를 보면 20일 전부터 잠복할 거야. 나도 당신이 잡히길 바라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범인은 그 장소를 말했다. 후쿠이현의 경치조키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날밤부터 마스인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거기에 살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소설 긴초 발매를 그 다음 날로 앞둔 19일. 마스인은 후쿠이현에 와 있었다. 물론 그가 이곳에 온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 문제의 낭떠러지로 갔다. 날카로운 암벽이 바다를 향해 튀어나와 있었다. 수십 미터 아래에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마비되었다. 조금 있다가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젊은 여자였다. 버스 가이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네. 마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경찰을 따돌리고 소설 긴초 발매 전날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버스 가이드는 마스인을 보고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를 불러낸 사람이 당신인가요? 아무래도 범인이 불러내 이곳에 온 듯하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서 숙소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돌아가요. 목숨이 아깝다면. 마스의 강한 말투에 압도된 듯 버스 가이드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걸 지켜보며 마스인은 안도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다음은 범인이 오길 기다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범인이 오면... 마스인은 조심스레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봤다. 범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 자살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반추했다. 실은 이번이 살인의 제복 마지막 회였다. 그 안에서 범인은 절벽에서 몸을 날려 자살했다. 오늘 여기서 범인을 잘만 떨어뜨리면 경찰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범인은 소설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런데 마지막 회에서 범인이 자살해버리자 그걸 모방해 스스로 죽었다고. 마스인은 바다를 향해 씩 웃었다. 정말 내 머리는 좋다니까. 희열에 빠졌다. 그때였다. 바로 뒤에서 기척이 났다. 잘도 배신했네. 낯익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목소리의 주인공이 마스인의 등을 밀었다. 정말 놀랐어. 설마 마스이가 범인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가능한 일이야. 일단 그는 자신의 지명도를 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으니까. 편집부 책상에 엉덩이를 올리고 엔도가 후배들에게 말했다. 자기 책대로 사건이 일어나면 이름이 알려진다고 생각한 겁니까? 여성 편집자가 물었다. 아, 그런 셈이지. 그 생각을 하면 조금 책임감이 느껴져. 어, 어떻게든 화제가 돼야 된다고.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지. 아, 하지만 자기 자살까지 소설 안에 예고를 하다니. 그러게나 말이야. 그 마지막 원고를 받았을 때는 아, 설마 그게 그의 유서가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요. 이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이라는 단편집 안에서 일본 출판업계, 특히 추리소설과 관련된 업계의 비리만행, 혹은 악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작가들, 추리작가들의 어떤 감춰진 안 좋은 면에 대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의 치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쩌면은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독자들에게 아, 나한테 이런 고충이 있었다라고 좀 토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감상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좋아요가 많이 눌린 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안자비의 낭독들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댓글 많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구독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안자비의 채널에 가시면 팟캐스트 혹은 재생 목록 섹션으로 들어가시면요. 채널 제일 상단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재생 목록과 팟캐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묶어놓은 책들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들을 찾아서 읽기는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팟캐스트나 재생 목록에서는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추리소설도 좋지만 무협지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노보노자파점의 영웅문, 김용작가의 영웅문 들으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버벅대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소설을 다 낭독하고 나면 굉장히 수다가 떨고 싶어진단 말이죠. 근데 깔끔하게 끝내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음, 네, 아직도 덥네요. 이 소설이 또 영상으로 올라올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아직 덥지 않을까 하는 슬픈 예감 꼭 틀리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막 칭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조회수, 댓글, 좋아요, 구독이 안자비를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 양자역학에 나오는 되게 어려운 양자얽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읽은 소설을 읽고 아, 뭐 좋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걸 보면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양자얽힘이 된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대로를 제가 전달을 받거든요. 며칠 뒤에 본 댓글인데도요. 음,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그,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 정 그런데 많이 녹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짧은 지식으로 길게 수다를 떨었네요.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